프란치스코 교황이 어제 아시아 순방 첫 방문국인 태국에 도착했습니다. 교황은 불교 국가인 태국에서 소수인 그리스도인들의 선교 사명을 고향하고 종교 간 대화와 화합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서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우리 시각으로 어제 오후 11시간의 비행 끝에 태국 방콕에 도착했습니다. 교황의 32번째 해외 사목 방문입니다. 공항에는 태국 주교회의와 왕립협회 정보대표 그리고 태국 교구를 대표하는 11명의 어린이들이 나와서 교황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교황의 태국 방문 일정은 오늘 태국 정부가 주최하는 공식 환영식으로 시작됩니다. 이어 태국 방콕에 왔나차 시마람 사원을 방문해 태국 불교 최고 지도자를 만나 종교 간 화합을 도모하고 마하 왓지랑 농콘 태국 국왕과 총리 등을 만납니다. 또 1898년 가톨릭 신자들에 의해서 설립된 세인트 루이스 병원을 찾아 환자와 장애인들을 위로하고 방콕 국립 경기장에서 젊은이들과 함께 미사를 봉헌합니다. 태국의 가톨릭 신자 수는 인구의 0.59%인 약 32만 5천 명으로 신자의 80%가 태국인이며 나머지는 대부분 이민자들입니다. 따라서 교황은 이번 방문에서 소수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친밀감을 표시하고 선교 사명을 더욱더 고향하는 한편 종교 간 대화를 장려할 예정입니다. 교황은 태국 방문에 앞서 발표한 영상 메시지를 통해서 동남아시아에서 태국이 보여준 화합과 조화론 평화 공존에 대한 헌신과 노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헌신이 연대와 정의와 평화 안에서 모든 인류의 위대하고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 일하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영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신앙 안에서 사회 전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태국의 가톨릭 공동체를 만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태국 인구의 93%를 자제하는 불교 형제 자매들과 나누는 우정의 연대가 더욱더 강화되기를 희망했습니다. 교황은 오는 23일 일본 방문길에 영공을 통과하는 중국과 홍콩, 대만 상공에서 이들 국가들의 신앙의 자유와 민주화 시위에 대해서 어떤 기도를 바치고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교황의 아시아 순방은 이번이 네 번째로 이전에 한국과 스리랑카, 필리핀, 미얀마, 방글라데시를 방문했습니다. 한편 서울대 교구장 염수정 추기형과 주교회의 의장 김희중 대주교 등 한국 주교단도 이번 교황의 아시아 사목 방문 일정에 참여했습니다. CPBC 서종빈입니다.